자, 안녕하십니까. 자수 남짓입니다. 유튜브 서포스단 창단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우리 연예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 김광열 단장님의 유튜브 서포스단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우리 모두 화이팅! 안녕하세요. 가수 김현자입니다. 유튜브 서포터즈단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가수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유튜브 서포터즈단 화이팅! 안녕하세요. 가수 서지오입니다. 유튜브 서포터즈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가수 댁이 아마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.